제이저 큐 너프가 좀 심하긴 해. 배치보보 바로 다이아에요? 어.. 없지 않을까? 그거 없잖아. 지금 배치보보는 아이언이라며 무조건. 네 배치보보는 지금 아이언이죠. 다신들은 아이언입니다. 아시겠어요. 아 근데 그럼.. 그.. 기인드레드 걔네 그거.. 아이언부터 올렸다는 거네. 2티어승국 계속.. 아 근데 생배치.. 정수 많이 준다고 하긴 하던데? 생배치에 십승용패면 아이언 안주지 않을까? 시간 지나고 하면 그거 아닌 걸로 아는데? 잘 모르겠다. 생배치 아이언이어도 좀 빠기겠다. 뭐 한 4단 생각하는 거 아니면.. 먹고삐자.. 어우 빠긴데? 이제 쇼 Ở.. itor ML 가서 볼 수 있네요. 1렙때 스킬 안쓰는거 보니까 카밀이 Q나 2찍고 무조건 2렙때 박스에 딜뷰하는 화력을 쩌르고 있는거같아 어? 뭐야 레드 털렸어 레드 시작이었나 보네 아 레드 시작이었나? 칼븐있나? 칼븐있나? 칼븐있네 그럼 뭔가 더 겁나 아 거기가 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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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까불어서 죄송하는 의미로 부패물락 할게 행동 안 됐다 내가 너무 천을 넘었나봐 안 됐다 진짜 미안한데 갱하셨으면 좋겠어 정글형 나 진짜 무서워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 형 진짜 부탁이야 오 바다용 인정하긴 해 바다용 먹어주면 팝 틀리는데 그냥 다 됐다 오케이 다 됐어 나이스 기풍룡 알싸움 해 미안한데 카메라 어디야? 카메라 집이야 집 집 집 살짝 무서워 여기 와줄 수 있어? 응 내려가고 있어 아 내가 만점인데 나 왔네 다시 풀래 이거 좀 오면 할만한데 아 아 아 아 난 건 다 이거 AD가 아니고 AP 가는건데 총봄 가는거에요? 총봄 총봄인데 초반라니저는 일단 AP가 되게 쎄서 여기 랩사인 맨날 꺾다 보여주는 거야? 뭐해? 뭐해? 이걸 다이다이르거든 2도 안 맞춰놓고 엑사인 위긴 해 위야? 근데 이거 별로 안 먹는 거 보니까 위 아니거나 위인데 형 노리는 거 같아 7시 빠져나? 사실 위험할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폭행을 그냥 외복으로 피해버리네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진짜 라인종이 진짜 지옥이에요 이거 뜨면 제가 카메라에 찾아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CS 먹으려면 저라고 먹어야 돼 건물 가고 나서요 AP 캔은 템트리처럼 모래로 가고 그래요 캔 너프 됐어요? 뭐 너프 됐지? 뭐 이 방을 업 그거? 그거는 진짜 너프 아니야? 에이 그건 너프 아니죠 황글이 휴대폰 그만봐 어 어 우리 정글장왕 너무 착하다 별로까지 쳐 이거는? 치겠다 블루다 모듬 보니까 나 탑 뒤인 쪽 오케이 오케이 다 빼게 해 다 넣어서 아 아 아 아 아 대포 아 유종의 미를 못 꺼졌어 유종이 유종이 어머님 드립하지 마세요 아 대포까지 딱 먹었어야 되는데 어우 잘한다 당연히 선수치지 아 여러분들 뻔해요 패턴이 굉장히 뻔해 고리에요 고리 오늘의 듀오 파트너는 고리입니다 들어볼까 정글장왕이 너무 잘해서 어 근데 그거 인정해 정글형 잘해줘 아니 바다형 챙겨주고 블루 주고 갱타 아 정글장왕보다 잘하고 있는거야 정글장왕보다 잘하고 있는거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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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정글장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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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상대가 디듬얼 한번 격하게 하는 애면은 총검 가면은 디듬얼 한번 격하게 하고 난 후 그 다음에 할게 없어요 근데 왜 바텀인가? 렉사인 오픈 오늘 게임 왜 이렇게 잘 되냐? 아니 근데 왜 타블루는거야 대체 왜 계속.. 왜? 와 이 형 파워 그냥 다 준다 마인드 아니 저기 숨어있네? 뭐야 와 오진다 간다 나 블라드 여길 가 볼 수 있나? 위로 안 간다? 지금 갔겠다 저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되냐고요? 저희 숙소가 있는 쪽에 오시거나 제가 휴가실 때 저희 동네로 오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뭐 제일도 서유코시 동웅동 라이언 PC방 부근에서 자주 보여요 뭐 거기 형 집주소야? 아니 라이언 PC방은 그냥 내가 자주 다니는 PC방이지 잠깐만 제주도 있어? 제주도 있지 제주도 있지 제주같아 제주도 가? 가끔씩 아 신기하다 집 가는데 비행기 타야 돼? 뭐야 아 패밋팅 때 봐도 되죠 재밌는 형이 어디서 2대1 순서 1대1 2대1 2대2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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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 좀 반응 좀 죽었어 아 죽으러 왔나 혹시? 보여줘! 보여줘! 와 드리럽다 와 진짜 아쉽다 아 미안해 아니 이거 W를 피할려고 했는데 그냥 W를 사슬 먼저 써 캠 미팅 때 기억해 달라고요? 뭐 어떻게 소개하시게요? 아 안녕하세요 저 트수 다두미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? 아 괜히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제가 혹시라도 까먹기라도 해봐 와 궁리 갑분사 15점 궁리 어쩔거야 그거 어 안녕하세요 저 트위치 방송하실 때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와 뻘쭘해 어쩔거야 누군지 기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제 팬인걸 밝혀주시고 저한테 사인을 받을지 사진을 찍을지 둘 중 하나 고르고 이제 가세요 일단 저는 항상 사진 찍어줄 때 웃어줍니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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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어디까지 가자 형은 또 아니 말로 하자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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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잖아 난 말로 안해 난 죽여 사인 사인요? 아니 제 사인이 진짜 볼분 없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니까 몰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몰래 가르치는 꿀팀이에요 제 사인은 솔직히 님들이 써도 제 사인이랑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팬미팅 오시면 사진 받는게 이득이에요 아니 스톱맞춤 스톱맞춤은 궁금해 그래도 형은 괜찮아 잘했습니다 사자마스가 빠져 부르는거야 사자마스 오우 야 사인 사인은 상형이 아 그래 상형이 거하고 세형이 형께 뭐 있어요 그게 좀 사인 같아 일단 풍루에 끝날 때까지 여기 뒤에 한번 빠져있다가 다시 다시 이거 못잤나? 아 좀.. 돌아올 것 같은데 아 그냥 위험하다 빤스런? 오! 왜 안행했나 본다! 안행했나? 이.. 금 있나? 아 없잖아 없잖아 4살이 네볼랑? 울려퍼지는 음악에 맞춰 애플 붙어 핸드업 앵캐쳐 핸드업 앵캐쳐 핸드업 오늘 크리스찬 앤 앤 앤서 원하시는 거예요? Q&A 어렵지 않지? 아 근데 그거는 그냥 Q 돌리면서도 솔직히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진짜 뭐 밀접합변사 사생활 막 들어본 질문 막 그런 것만 아니면 전 평소에 다 잘 받아주기 때문에 딱히 그런.. Q&A 뭐지 하십니까? 예? Q&A 아니요 아니요 일단 평소에도 굉장히 질문에 답을 잘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러운 질문 아니면 하세요 Q&A 뭐지 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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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&A? Q&A 전동적인 equivalents Q&A를 세척하 Publishing Q&A를 세척한다 Q&A를 세척하는 문제 Q&A의 데чик Q&A 왜지 하십니까? Q&A로 세척하는 Г choices 그냥 방송같은 안보일 줄 알지 아 진짜 어 기풍이 형 기풍이 형 슈퍼미니언 슈퍼미니언 오케이 좋다 제일 좋아하는 챔피언 글쎄 뭘까 요새는 파이크가 좋은거 같기도 하고 일단 제일 또 도민들한테 막 감귤초콜릿